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앉아요 별이 앉아 앉아 아니요 별이 앉으세요 앉아 앉아 별이 여기 봐라 자르는거 봐 앉으라고 별이 앉아 앉아 냄새 너무 좋다 그 집이 앉아 너무 들이대지마 뒤로 좀만 더거봐 앉아 앉아 옳지 어서 봐 별이 잘게 자를거에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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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지. 오지.